네, 아는 기자, 아자 문화스포츠부 조연성 기자 나왔습니다. 자, 셀 거라고 예상은 했지만 실제로도 셉니다. 네, 언제 상륙을 할까요, 정확히? 네, 내일 아침입니다. 예상 경로부터 지펴보면요. 지금 카누은 일본 규슈 서해상에서 천천히 북상 중입니다. 내일 아침 9시 정도면 경남 사천 부근에 상륙할 전망입니다. 한낮 3시에는 청주를 지나서 이후 밤 9시쯤 서울 부근까지 올라오고요. 밤 11시 전후로는 서울을 통과하겠습니다. 이후 새벽에 북한 평양 인근까지 올라간 뒤에 토요일 새벽 태풍의 생명이 끝나게 됩니다. 네, 한반도 전체가 안전한 곳이 없다고는 하지만 특히나 이 비바람이 심한 곳 어딜까요? 네, 이번 태풍은 비도 바람도 동시에 강합니다. 우리나라를 크게 나눠서 보면요. 비는 동서에서 동쪽이 바람은 남북 중에 남쪽이 더 거세다고 보시면 됩니다. 비를 먼저 보면요. 동쪽은 지형적인 영향까지 있어서 강원 영동 경우 시간당 100mm의 극한 호흡급 폭우가 한 번에 쏟아질 수 있습니다. 바람 경우는 남쪽 지역을 중심으로 최대 초속 40m까지 분다는 건데요. 분명한 거는 상대적으로 약하다는 거지 태풍의 반격이 워낙 크고 한반도 전체가 영향권이기 때문에 서쪽의 비도 북쪽의 바람도 결코 약한 수준이 아닙니다. 고비가 있잖아요. 언제를 가장 조심해야 합니까? 네, 사실 고비 시점은 태풍의 이동 경로와 같다고 보시면 제일 쉽습니다. 태풍 카눈이 남해안에서 거의 직선으로 서울까지 치고 올라오는 형식이잖아요. 이런 식으로 오늘은 제주도와 남해안, 내일 새벽부터 모레까지는 남부 내륙과 충청도선, 또 내일 오전부터는 수도권과 강원도가 이 비바람의 최대 고비가 되겠습니다. 이 경로도 예전에 본 적이 없는 경로다. 갈짓자 경로라고도 하고, 확 꺾고 이러는데, 이번 태풍이 일반 태풍 때와는 확연하게 다릅니다. 맞습니다. 역대 없었던 태풍인데요. 1977년부터 올해까지 남해안에 상륙한 과거 태풍들을 모아봤습니다. 딱 봐도, 어딜 봐도 이번처럼 아래에서 위로, 직진으로 올라온 태풍이 없는데요. 유일한 또 이례적인 건 분명합니다. 또 그만큼 변동성도 아직 남아 있습니다. 화면에 뱅뱅 돌고 있는 큰 원, 태풍의 눈 보이실 텐데요. 간격이 130km로 특별히 더 큰 건 아니지만, 이거는 상륙할 위치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상륙 예상 지역인 통영 외에도 주변의 여수나 부산 등도 후보군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아까 일본 가고시마에 있는 김민지 특파원 얘기로는 속도가 느려서 더 문제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내일 아침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 강하고 느린 태풍이라는 게 큰 건데요. 통상 이쯤 되면 태풍 속도가 30km 정도가 되어야 하거든요. 밑에서부터 많은 에너지를 쏟아낸 뒤에 훅 빠져야 피해가 덜하게 되는데, 20km 정도로 성인이 자전거 타는 속도에 거센 비바람을 머금고 있습니다. 일본을 넘은 뒤 바다에서 에너지가 충족됐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대비가 생명입니다. 어떻게 대비해야 할지, 이 지역마다 좀 다르다면서요? 맞습니다. 저는 해안가와 산지로 나눠봤는데요. 태풍이 오기 전 오늘 밤에라도 준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평소에도 바람이 센 해안가는 해안도로 접근은 물론이고요. 해변가에 차를 세우셨다면 미리 빼놔야 합니다. 산간 경우 겨울에 같은 1cm의 눈이어도 서울의 내릴대와 산간 일대의 여파가 다른데요. 이처럼 원주, 공주, 김천 같은 내륙 산간에서는 오래 머무는 태풍 때문에 피해가 유독 클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입니다. 우선 지난달 폭우로 이미 산사태가 발생해서 지면도 배수도 정상으로 돌아오지 못한 곳이 많습니다. 2차 산사태 가능성과 또 주변에서 산사태가 일어났었다면, 그리고 야산 밑에 재래식 주택에 계신다면 이틀 전에, 그러니까 오늘부터라도 다른 곳으로 선제 대피하는 게 가장 시급합니다. 매번 반복해도 과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내리고 센 태풍이 우리나라 지상을 뚫고 가는 만큼 심각성을 미리 인지하고 미리 미리 대비해 주셔야 합니다. 또 이 한반도로 접근 중인 태풍 카눔과 관련해서는 한반도에 가장 먼저 도착하는 제주 현지를 잠시 후 다시 한번 연결하겠습니다. 네, 조금 이따가 또 자세한 소식 전해주시죠. 아는 기자, 조연성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